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적기님이 나오시는 날인데 아마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우리의 식구죠.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 나와 계십니다. 강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가끔 바꿔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의외성이 있으니까요. 저도 예상치 못하게 오늘 오후 들어서 갑작스럽게 연락받았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서 제가 오늘 대신 나왔는데 월요일에 항상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 좀 걱정됩니다.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저기 우리 이진우 기자님이 계신 MBC 라디오 있잖아요. MBC 라디오는 1년에 한 번씩 MC를 그냥 바꿉니다. 기습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시대를 이진우가 하고 여성시대에 있는 양윤이 송경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즐거운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이벤트를 하는데요. 오늘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강구현 매니저님하고 살펴볼 주가. 그런데 주가지수는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종합주가지수부터 보죠. 네 오늘 한국은 코스피의 경우 0.2%가량 상승한 2973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전기차랑 게임 업종들이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시총 상위 업종들은 오늘도 많이 밀리면서 코스닥은 약 0.66% 하락한 991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투자하신 분들은 좀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고PR 업종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 업종들이 정말 추풍낙엽처럼 하락하는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투자를 시작하실 때 오늘 아침에 장이 열리기 전에 굉장히 심호흡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한국 증시는 큰 폭으로 변동성은 없었다. 다만 종목별로 섹터별로 큰 차별화가 있었지만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게임과 엔터 그리고 전기차 업종들은 오늘 큰 폭으로 약세 보였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국 시장에서도 중국 시장에서도 동일한 특징인 시클리컬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 주가가 여동쳤군요. 저는 오늘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못 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었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중국 증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수 먼저 좀 말씀드리면 상유종합증시는 0.5% 하락한 3,589포인트로 끝났고 심천은 1.22% 하락한 2,495포인트. 항생은 1.76% 하락한 2만 3,34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에너지 업종은 굉장히 좀 선방한 하루였지만 리커창 총리가 지급준비율 인하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러면서 에너지 업종들 소폭 강세 보였었고 그리고 소비주가 강세 보였다. 그리고 금융주들은 소폭 강세 보이다가 오후에 조금 힘을 못 썼던 하루였다. 그리고 중국 빅테크 관련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테크주인데 디디추싱 상장 폐지 그리고 미국의 SEC에서 회계 감사 자료를 직접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허용하겠다라는 이슈 나왔던 것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흔들렸고요. 나중에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방금 전에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헝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장을 마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즈음에서 나왔던 이슈인데요. 헝다가 이제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금요일 중국 항생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가 특히나 안 좋았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악재들이 겹친 것 치고는 항생하고 심천하고 상에 빠진 숫자는 그렇게 큰 폭은 아니네요. 그럼 뭔가 또 오른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뭔 몰랐나요 또? 일단은 리커창 총리가 지급준비율 50bp 이날 하면서 소비주가 좀 전반적으로 강세였고요. 상해종합 증시에서는 대표적으로 CTG 면세점이 약 4%, 메이디가 2% 그리고 통유와 오량액이 각각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홍콩 증시에 있는 시가총의 상위 업종들은 대부분이 좀 약세였습니다. 오늘 상승한 시가총의 상위 업종들을 보면 코스코 해운이 한 3%, 최근에 BDI 지수가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드는 듯한 모습 보이고 미국에 상장된 해운 업종들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코 해운이 소폭 한 3%가량 고개를 들었다 정도이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시누크가 약 1% 조금 안 되게 고개를 들었다 정도이고 대부분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좋지 않았다입니다. 홍다가 약 20%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심천이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디벨로퍼 주가들도 굉장히 와장창 깨졌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심천의 부동산 디벨로퍼 인덱스 지수는 0.9%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헝다에 대한 이슈를 개별적인 거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선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인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헝다는 20%가량 빠졌지만 나머지 디벨로퍼 업종들은 나쁘지 않았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좀 약세됐던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기처 업종들 그리고 고PR 업종들 그리고 성장주들. 그동안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핫하게 바라봐왔던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창신신 소재가 7.6% 하락했고 CATL이 4.3% 그리고 홍콩에서는 양명바이오, 이노벤트바이오가 각각 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알리바바가 5.6%가량 그리고 텐센트가 3.2%가량 하락을 하면서 중국의 빅테크 업종들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홍콩 항생지수는 1%대 중반 정도 하락을 했지만 빅테크 업종들이 좀 머리를 잡고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 부동산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들이 소폭에 반등을 하면서 지수 자체는 좀 방어를 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테크는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은 것 같고 그나마 내수, 소비재 관련한 종목들이 약간 견의를 하면서 악재에 비해서는 주가 지수가 조금 제 소견으로는 덜 조정받은 게 그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아이고, 참 중국은 도대체 언제쯤 수습이 될지 저도 이제 한숨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금융 뉴스 속에서 오늘 좀 딥하게 봐야 될 건 역시 그래도 헝다겠죠? 방금 기자님께서도 헝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9시에 접속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헝다가 한 2.6억 불 규모, 우리도는 3천억 규모거든요. 이거를 갚지 못해서 좀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공식화한 하루였습니다. 좀 특이사항은 기존에 헝다가 캐시를 한 2조 원가량 확보를 했었는데 왜 뜬금없이 디폴트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자는 충분히 갚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모두가 좀 기존에 알고 계셔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홍콩 거래소가 헝다 차에 나가 약 2.6억 불 규모의 담보 책임 이행 불가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되게 특이했던 게 기존에 있던 중국 정부 태도랑은 굉장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날 10시 20분에 광동성 정부가 시 회장을 직접적으로 면담을 했고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채무 이행 독촉을 하고 그리고 실사단을 파견했다라는 걸 광동성 정부 홈페이지에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11시 정도에 인민은행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광동성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를 하겠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헝다의 방망경영인 다시 말해서 헝다만의 개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광동성 전반적으로 디벨로퍼들에게 리스크가 퍼지는 것을 좀 차단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시 정도에 증권감독위원회 중국의 증감회에서도 좀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헝다만의 개별 이슈이고 외부 충격은 없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서 증권과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 헝다 디폴트 위기가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차단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이 증감회뿐만이 아니라 은행, 은감위에서도 같이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기존에 지난 8, 9, 10월달 헝다 리스크가 시장에 퍼지기 시작할, 좀 크리티컬하게 퍼졌을 때 실질적으로 헝다 문제는 2017년부터 지속돼 왔던 공급자 규제 문제였었지만 이 헝다라는 대마가 파산할 수 있겠다라고 시장에 리스키하게 퍼졌던 것은 지난 8, 9, 10월달이었거든요. 지난 8, 9, 10월달하고 지금하고 조금 굉장히 다른 거는 중국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 그리고 금융당국까지 일살불란하게 나서서 좀 이거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디디추싱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것과 좀 민감하게 관련을 해가지고 외환시장 그리고 디벨로퍼들이 좀 많이 최근에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달러 채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기존에는 조금 그냥 내놓는 자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헝다만의 개별적인 리스크임을 시장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외에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식으로 일살불란하게 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정도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중국에서 처음에 헝다를 대하는 태도보다는 지금은 약간 체계적으로 헝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추세로 보여서 저는 헝다와 관련된 리스크는 생각보다는 파급 효과가 덜하지 않을까라는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죠. 또 워낙 중국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따지면 재무제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도 저도 사실 의구심이 있을 때가 좀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에도 재무상태표를 조작해서 상장 폐지된 사례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정해주는 4대 회계기관에서부터 감사를 받는데 거기서도 오류가 나오고 회계 이슈가 나오고 해서 상장 폐지되는 사례가 있는데 특히나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분식회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들은 개별 종목으로는 좀 자신 있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수 플레이를 훨씬 더 많이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되도록이면 미국 그리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도 있는데 재무상태표만 보면 너무나도 놀라워요. PR 4배, 3배고 순현금이 시가총액의 60%, 70% 이런데 그런 주식들이 오르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재무상태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식회계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현재 미국의 SEC에서도 미국의 회계기관에게서 감사를 받고 있지만 이거를 감사보고위원회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라라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고 그동안에 중국에서는 중국 내부의 자료이기 때문에 미국의 감사위원회에게는 줄 수가 없어요. 라고 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고 서로 이해해줬던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제가 3%에서 전해드렸던 거는 SEC에서 그동안에 이런 감사보고서를 위원회에게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상장 폐지를 허용하겠어요? 라고 법안 발의를 합니다. 여기에 디디추싱 상장 폐지 및 홍콩 시장 이전 상장 이슈가 겹쳤었고 업친대 덮친 격으로 지난 금요일 밤에 헝다 이슈가 터졌던 거였거든요. 현재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중국 투자를 할 때 올해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투자해봤자 기껏해야 텐센트 정도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고통이 크지는 않지만 중국의 경우 투자를 하면서 조금 제가 투자자분들과 고객분들과 같이 좀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스스로의 복귀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나라 가치주에서도 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건데요. 밸류에이션이 최근 5년 내 가장 저점이고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해서 좀 쉽사리 바닥이구나 이젠 고개를 들겠구나라고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거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특히나 중국은 규제로 인해서 외부 리스크로 인해서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 규제의 끝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고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의 끝에 다다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긴 시계열로 분할 매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다 정도이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로는 홍콩 증시의 PBR 밴드를 봤을 때 98년 LTCM 사태, IMF 사태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를 제외하고는 PBR 1배를 터치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딱 PBR 1배 정도다. 다만 이게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다.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상으로 히스토리컬 역사적 저점 수준인 건 맞다. 다만 규제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중요한 건 PBR 투자할 때 단순하게 PBR 1배 터치했기 때문에 바닥이에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PBR 1배에 근접했던 최근에 5년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 2배, 3배까지 못 갔던 거는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할 만한 요인이 딱히 없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밸류가 싸다. 오케이 인정. 다만 굉장히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정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매수의 기회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긍정적인 신호 정도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동안의 헝다 이슈도 정부에서 나몰라라 했던 건데 정부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은행과 증권감독위원회에서 모두가 나서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DD추싱 상장 폐지 관련해서도 좀 비슷한 흐름이 있었어요. 저도 주말에 중국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증감회에서 DD추싱 상장 폐지 그리고 SEC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법인들 상장 폐지 허용한 법안에 대해서 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감회에서 좀 화들짝 놀라서 좀 발언했던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 업종들을 다 상장 폐지시키고 중국을 홍콩으로 보내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미국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그리고 DD추싱과 같은 이슈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배구조 VIE를 완전히 좀 철퇴를 가하고 철퇴를 가하고 여계 상장을 금지시킨다는 건 완전히 오해다 정도였거든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VIE 가변이익 실제에 관련된 지주사격인 해외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미국에 상장하는 것까지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 중국 ADR이 하락 베스트 30 안에 들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중국 기업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여기서 굉장히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도이고요. 이거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그동안에는 다 개별적인 이슈여야 우리 정부가 상관할 바는 아니야 였지만 이제는 중국 정부도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 시그널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지표만 보면 너무 달콤했거든요. 그렇죠. 달콤합니다. 우리 강구연 선임 매니저님께 진작 상담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러지 마시고요. 교수님 지표에 지수로 투자하시면서 간접 투자하시죠라는 말씀을 한 말씀만 제가 미리 들었어도 아이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본토에 직접 투자하고 계신 종목이 좀 있으실까요? 그렇고요. 저는 이제 백주 조금 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3% 애청자분들 다 아시죠? 우리 알리바바 아주 그냥 발목 확 잡혀버렸고 작년에 좀 재미 본 것들 올해 좀 올 초까지 재미 본 것들 알리바바 때문에 그냥 확 다 이렇게 됐고요. 하여튼 그런 이슈가 저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진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주 구구절절히 아 제가 어떤 걸 놓쳤구나. 너무 지표에 달콤한 그거에 그냥 그냥 혹 했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미국 주식도 한번 해주시죠. 네. 시간이 조금 빠듯한 관계로 조금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17% 하락한 34,580포인트 나스닥은 약 2% 하락한 15,085포인트 S&P500은 0.84% 하락한 4,53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좀 실질적으로 좋지 않게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혹은 테이퍼링이 천천히 나오겠다라는 베팅하면서 좀 장초의 강세를 보였다가 디디추싱 상장 폐지와 더불어서 헝다 이슈가 이제 밤에 나오면서 시장이 급하게 하락했던 하루였거든요. 이것과 더불어서 가장 특이했던 사항이 위대한 투자 그룹 중에 한 명인 찰리 먼거 부회장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없어야 되는 상품이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가상화폐가 급락했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특히나 고PR 업종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7%가량 하락했고요. 스퀘어가 6%, 엔비디아가 4.5%, 어도비가 8%, 그리고 플러그 파워가 8%, 그리고 도큐사인이 42%, 그리고 디디추싱이 22%, 알리바바가 8% 하락했는데요.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업종들, 고PR 업종들, 성장이 잘 나오는 업종들이었고요. 특히나 도큐사인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조금 소폭 하향하면서 제시하면서 42%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굉장히 성장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실적이 삐끗하면 굉장히 실망매물이 투매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현재 고PR 업종을 제가 저는 손이 안 가서 고PR 업종들을 잘 투자를 못하고 있지만 이런 고PR 업종들의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단순하게 디디추싱이나 헝다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슈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은 금리 인상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연준 위원들이 기존에 비둘기파적이었던 분들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총재도 기존에 비둘기파적이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인플레가 장기적으로 될 줄 몰랐던 건 연준의 착오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테이퍼링을 하는 게 적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하는 것도 좋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던 분이 매파적으로 변하면서 시장은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부터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것과 멀어진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그동안 오미크론 때문에 이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미크론 첫 번째 확진자가 미국에서 발생을 했고 미국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날 오미크론 확진자가 별 고통이 없었다. 그리고 금방 회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급 반등을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이런 연준의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단순하게 우리가 오미크론만 봤던 게 시장의 현금 비중 확대를 하지 못했던 주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주 3% 방송 때도 기계적인 현금 비중 확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힐끗 댓글창을 봤었거든요. 3%에서 현금 비중 확대를 외치는 순간이 풀 매수 타이밍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에서 지금 연준도 굉장히 매파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수상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에 대해서 조금 기민하게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고요. 좀 이야기가 다른 것으로 새긴 했지만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충격을 주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고용 지표 때문입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했던데 11월 고용 지표가 비능업 부분에서 57만 명 고용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21만 명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실업률은 4.6%에서 4.2%까지 줄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그동안에 고용 지표는 비능업 부분에서 굉장히 서프라이즈 나오고 서프라이즈 나오고 이번에도 평균적으로 한 55만 명 정도 나오겠지였는데 뚝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하락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시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대부분 취업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취업할 사람이 없구나 정도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고 특히나 서비스 부분에서 PMI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동안에 금리 인상을 안 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고 서비스 산업으로 그리고 소비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이 서비스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라는 게 그동안의 가이던스였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업 구매관리 지수가 역대 최고치 69.1을 찍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최고치였는데 이번에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게끔 막았던 이슈들이 하나하나 깨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장은 안 나오는데 금리 인상은 다가온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은 안 되는데 금리가 인상된다. 이거는 좀 앞으로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요소네요. 저는 또 한 가지 항상 놀랍습니다. 우리 강구현 매니저님은 이렇게 요즘 세상이 복잡하고 시장이 복잡한데 어떻게 이걸 30분 만에 딱 맞춰서 딱 마무리하고 30분인가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참 오히려 저는 항상 요즘 시장에 놀라기보다는 우리 강매니저님께 놀랍니다. 오늘도 너무 저에게는 알찬 얘기셨고요. 다음번에는 진짜 꼭 투자하기 전에 우리 강매니저님께 전화해서 어 형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물어봐야겠다. 다시 한번 꼭 생각이 듭니다. 자 조심히 살펴가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리서치명감 엘시증권과 삼포로티비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포로티비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경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삼포로티비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의 측정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사포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심리게 물어봐 저희abel주형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장의 4시간 특강과 레포트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의 189을 만드는 데 데스탄 많은 일들을 만드시키지네요.